앙냉냉 어디로 가요? 근데 길을 알아요? 어! 정문 저깄다! 스캔해봐요 어! 여기 거기잖아! 근데 락이님은? 근데 내가 보기엔 락이님은 여기 못 올 것 같아요 딱겠다 두고 오지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뭐야? 이게 지뢰야? 뭐야? 어머! 가면이네? 이게 지뢰야? 가게님! 잠깐만 형님 이거 가져가 어! 코이레드! 내가 보고있어 내가 보고있어 갔다가 도와요 오케이 너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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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거 아니야? 거의? 정신 나가는 줄 알았네 앙냉냉 양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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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좀 멀리서 봐 멀리서 여기 어머 양님 도망가 저거 움직이는 잘 도망가야 돼 잘 도망가야 돼 나 아이텔 안 들었는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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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이텔 많아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양님 양님 어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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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뭔데? 소환해도 돼? 소환해볼까? 늦었네 아 비치 어쇼라스에서 할 걸 그랬나? 아니 아니 아이템 있나? 어머 어 그쵸 여기 슬라임 있어요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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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면 된다고는 했는데 어 그래도 좀 위험하니까 오 미 grandson 어디여 봐 여기로 어 슬라임 한마리 더 막있다 맞있다 어 잠깐만 빨리 containssch им 여기 이렇게 지나가야 돼 어머머 벌레 벌레 때려야 되는데 gekommen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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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벌레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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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, 때려. 어떡해, 저거 템. 템, 도마뱀, 템. 불가로, 불가로. 도마뱀, 도마뱀. 아, 귀여운 키꺼고. 예상해. 하긴 어디 갔어요? 락이니, 클라임한테 녹았어. 아, 죽었구나. 가자. 락이니 쌀한 뭐야? 때문에 어떻게 해? 어? 뭐야 뭐야? 나 왜. 디디анию 어떡하냐고. 미안해. 오, 살아있네. 디디언 어떡하냐고. 든든해. 든든해. 뭐 덧붙여주라고? 너무 잘 걸어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코인한테 뛰어오는 거야. 템 한 번 두고 올까?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26kg니까. 양념 넣어가니까. 템 한 번 싹 두고 올게요. 받아버릴라니까. 탐나잉. 오오오오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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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빈이 이거 봐. 어머. 전화기잖아 걸어봐요. 어 안 되네. 전화기 줘봐요. 소리 나는데. 사형이. 사형 안되던데. 원래 소리 나는데. 아 진짜야? 내가 못 들었나 보다. 소리 안 나나? 소리 안 들려요? 어 비명 줄로. 이거 라빈님 회수하자. 오케이. 오케이. 이게 보이야. 이게 보이야. 야. 나빈이 늘어나요. 나빈이 늘어난다고. 태어난다구. 태어난다. 태어난다. 나빈이. 구할. 구하르시. 우리가? 상여자는 이런 거 안 쬐삐다. 와. 그냥 으잇. 발 닿는데로 가는 거지. 어어. 그치. 나 하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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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기님은 우리랑 같이 다니다가 자꾸 왜 없어질까요? 양은이? 그니까. 이상하네. 브라켄이 데려갔다가 놔준 거 아냐? 아잇. 맛없어. 에이티티. 쫄아가지고 못 간다. 그니까. 에이티티. 비축벌레 개많아. 쫓아온다 비축벌레가. 아잇. 나이스. 오케이. 자. 아 정신력 깎이는 소리가 들려. 어디갔어? 없어졌어. 나빈님 지금 손 못 들고 있는데? 손은 들고 있어. 어디갔어? 어디갔어? 그니까. 락이는. 오오. 땡겼어. 아잇. 아잇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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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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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. 진짜 이거 양님 하트 다 해볼거야. 양님. 락이님이 털에 띈는 방에다 가두고 나갔어. 왜. 락이님. 완전 사이코죠? 맞아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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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했다 이거. 난 저런 사람이랑 못 놀아. 아잇. 아잇. 가장 제일 먼저 락이니 두고 가야겠다. 아 두고 가지마이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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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.